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감염된 이들인데요. 이에 인천시가 코로나19의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한서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32살 A씨가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일과 5일 경남 창원을 방문했고, 11일부터 발열과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일과 13일,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남동구 구월동의 회사로 출근해 인근 음식점과 카페를 들렀습니다. 이로써 인천 내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구로 콜센터, 성남 은혜강교회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감염됐습니다. 수도권이란 특성상 인천의 독자적인 방역 등 체계로는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같이 논의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수도권 협의체가 구성이 이미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세계광역지자체의 공동방역시스템 강화를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의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외부 유입으로 인천의 확진자는 불과 아흘 해 만에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제안한 수도권 공동대응책회 구축 방안이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